이승환 인사하는 강아지를 맡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에서 쭈굴미 넘치는 리더를 맡고 있는 유용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에서 꿀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에서 큐티 섹스와 정스의 맏형을 맡고 있는 정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나인에서 반지어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맏형이 지방 막내같은 애교쟁이 분위기 메이커 김태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에서 메인 MC 서브 막내를 맡고 있는 정스 막내 정태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에서 막둥이 박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콩나물 비주얼을 맡고 있는 준준성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멤버들 인사하는데 왠지 조케이스인데 신예찬은 친구의 로마식 표기인데요. 언더나인티에 참가했던 저희 9명의 멤버들이 이 앨범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범에는 총 7곡이 들어가 있고요. 인스트는 2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총 3곡의 래퍼 라인 총 3명의 친구들이 작사에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도염이가 우리들의 이야기 안무에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 앨범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 랩메이킹 참여하셨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네, 유영호입니다. 네, 일단 성어있는 랩을 많이 써봤는데 저랑 택해는 사실 이번 앨범에 거의 처음 작사를 해봐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다음 앨범에도 이렇게 작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